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오와 라오 마차타 32카운트 투월 하이비기너 레벨에 태그 한번 리스타트 한번 있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발, 스윗백, 터치, 왼발, 스윗백, 터치, 워크 2번, 오른발, 왼발, 포드 셔플, 스텝, 볼,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발, 비하인드, 리커버, 사이드, 터치, 오른쪽, 4분의 1턴, 오른발, 포드 스텝, 스윗하면서 오른쪽, 4분의 1턴, 터치,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바차타 베이지,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놓으면서 스윗, 왼쪽, 오른쪽, 왼쪽,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사이드 락, 비커버, 크로스 셔플, 크로스, 볼, 크로스, 사이드, 터치, 힙 범프, 업, 다운 카운트 1, 2, 3, 4, 5, 6, 7, 8 휠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태그는 5번째 월 끝나고 6시 방향에서 4카운트 있어요 태그 스텝을 12시 방향에서 보여드릴게요 터치한 상태에서 끝나면 힙 범프를 업, 다운, 업, 다운 카운트 1, 2, 3, 4 리스탈트는 9번째 월 16카운트 끝나고 6시 방향에서 있어요 아홉번째 월 시작할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탈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감사합니다.